좋아요, 구독 글로안 패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가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사례가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원래 톤당 20불 정도의 유지가 되다가 가격이 10불 정도, 10불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수출 제한을 받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달러 대로 상승을 하면서 기준보다는 달라진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처음에는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OCI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30달러 이상으로는 중국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포지션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상승이 제한적인 점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낮았던 태양광 모듈 쪽과 관련된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먼저 주목을 받았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확대되어 있었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이 적자가 나온다는 시각이 많다 보니 주가 탄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예상치를 상위하는 흑자가 발생하면서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이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기업보다는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가가 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 즉 모듈 이전의 부분이 폴리실리콘 이런 게 중국에서 또 한 번의 코멘트 즉 수요를 통해서 그리고 공급과 함께 이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어 같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미국, 중국에 대한 부분이 반대국부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모듈 사업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력주인데요. 풍력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풍력까지 확장해서 보는 측면을 알 수가 있겠고요. 2050년 아직 긴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탄소재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풍력에 대한 부분도 무신 못하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 쪽으로 주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모두 주가는 한 단계 올라서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는 CS그룹,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 전 쪽의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좋았던 건 명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가능군, 즉 상대적으로 덜 오름 부분에 대한 업종과 기업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좋은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 종목들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실제 수주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10년 정도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년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당장 실적이 안 나오지 않냐라는 점과 폐금으로 대한 처리가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부분이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시기 때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단가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고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했고요.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비싼 기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톤 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에서 바라봐야 될 점은 방산 같은 경우가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즉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수출 즉 해외에 대한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산의 사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다양하게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가깝게 수출에 대해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고요. 두산이너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라는 기업과 수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주기기가 나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해외의 수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적은 단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원전과 관련된 보조기기 그리고 해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전이라는 사업 즉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스마트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염려하던 기업이 그대로 수주를 따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를 주목할 때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실적 기여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 기여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외 수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이 두 가지 포인트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즉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기술 자체가 여기에서 변두리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핵연료 처리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HI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최근에 주가가 이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격도라고 하면 비평선과 주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구간이 벌어진 정도입니다.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으면 조금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또는 가격은 좀 횡보를 하는데 이 평선은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7,4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원정 관련주로 오늘 BH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이슈부터 가격 접근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자면 최근 시장을 보면 이벤트에 반응을 하는 증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주가의 반응이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서 이벤트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면은 특정 모멘텀겠죠. 일정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반응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영향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도 좀 발생을, 종목들이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점은 논외로 약간 주식적인 면 이외에도 조금은 다른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는 좀 논외로 하고도 가깝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 다음에도 계속 지속되는 게 사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와 관련된 일정들 실제적인 원정 같은 경우 예로 들면은 수출과 관련된 면담을 하는 경우 이럴 때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정에 대해서 주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주요한 부분을 챙겨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한 주 동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응하는 시장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시장이 있는데 강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강도 같은 경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무게를 생각하고 종목을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이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는 기업의 기본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게 모멘텀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의 반응이 위로 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삼성스펙 4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군을 함께 말씀드린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실적 체력 올해 예상 매출 성장이 원래는 20%대였는데 예상치를 30%대까지 증대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 바이오시밀러라는 기본 체력이 뒷받침 된다는 점에서 기업가 사면은 이번에 긍정적일 것으로 톤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 내일까지 해서 이게 사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12일에 15일 이전이죠. 12일에 최종적으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9, 10, 11, 10이 한 4거래일 한 3거래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체력에서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더해진다고 하면 주가의 편력성은 위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어제 말씀드린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 두 종목 다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매매에 대입하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가격 접근은 89만 원대 중반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는 90만 원대였는데요. 장중에 한 차례 조정,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9만 원대 중반에는 조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